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에 불이 들어갑니다. 제1과목 연소공학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집진장치에 대한 문제죠. 세종 집진장치 이렇게 나와 있죠. 세종은 바로 권식과 습식 할 때의 습식. 습식 집진장치죠. 습식입니다. 이 세종 집진장치의 입자 포집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틀린 것을 찾아보자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액적에 입자가 충돌해서 부착한다. 이건 맞죠? 두 번째, 입자를 핵으로 한 응결에 의해서 응집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밀입자의 확산에 의해서 액적과의 접촉을 좋게 하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일 텐데요. 뭐가 틀렸냐 보겠습니다. 대기의 습도 감소에 의해서 입자가 서로 응집한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습도 감소가 아니라 습도 증가이면 알 수가 있죠. 증가. 이게 입자가 서로 응집하는 게 더 웨트할수록 응집하겠죠. 증가가 되겠대요. 4번이 틀린 거로 해서 정답이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고요. 이 세정집진장치를 스타디 하셨지만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집진장치 혹은 세정식집진장치라고 하는 것은 건식과 습식으로 볼 때 습식집진장치를 세정식 또는 세정집진장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세정집진장치의 입자 포즈벌리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액적 액방울이나 액막과 같은 작은 매진하고 관성에 의한 충돌 부착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배기의 습도 습기 증가로 입자의 응집성의 증가에 의한 부착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밀입자, 작은 매진이 되겠죠. 확산에 의해서 액적과의 접촉을 좋게 해서 부착하는 원리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입자, 매진을 핵으로 한 응결에 의한 응집성의 증가가가 있겠어요. 이러한 세정집진장치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유수식, 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가압수식, 압력이 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회전식, 회전시켰다. 이런 얘기죠. 유수식을 보면 유수식은 집진실 내에 일정량의 물통을 집어넣었죠.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을 집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압수식을 보면 물에 가압, 가압한 물을 분사시킵니다. 그래서 충돌 확산을 시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진률은 비교적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압력 손실이 크죠. 그러한 습식, 집진 방식이 되겠고요. 이 가압수식의 종류가 제일 많죠. 사이클론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벤츄리 스크러버, 그리고 충진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전식을 보시면 물을 회전시켜서 오염물질을 집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론 연소 온도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값이 주어져 있죠. 93766키로줄퍼, 노름말 3조금 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한 C3H8 프로판이죠. 이것을 공기비 1.2로 연소시킬 때 이런 연소 온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 대기가스의 평균 비열 대기가스의 평균 비열 이 값이 주어져 있죠. 맨 처음에 저위 발열량이 93, 766 이 숫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비열 C1, 6, 5, 3 키로줄퍼, 노말 3제곱 K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다른 조건은 무시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프로판이 등장을 했죠. 프로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프로판 얘의 연소 방정실 이제 딱 떠올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C3H8 더하기 O2가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 CO2 더하기 H2가 나오죠. C3 3이죠. H8 여기 2죠. 4, 2는 8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O는 어떻게 되느냐. O 여기 이제 붙는 거가 X라고 하면 2X 뭐야. 3은 6 6 더하기 4, 1은 4 10이죠. X가 뭐냐. O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O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방정식 떠올렸어요. 왜 떠올려냐면 1온 공기량 1온 공기량 얼마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1온 산소량을 0.1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래서 1온 산소량 5 붙어있네요. 5 0.21분의 5다. 이걸 계산하면 23.8일 23.8일이 나옵니다. 3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온 배기가스량을 이걸 갖고 이제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1- 0.21 곱하기 23.8일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질소. 질소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하기 이거 CO2하고 엣지토 3 4